하나 전달해드릴게 있습니다. 자, 검찰개혁 의원들 전원합의 했답니다. 정말 이렇게 기쁜데요. 그냥 갈 수 없죠. 다시 한 번, 한 번 더. 다시 한 번 더, 다시 한 번 더, 출발. 우리가 이겼다. 검찰개혁부가 전원합의 했답니다. 다시 한 번 기뿐으로 득뿐가 너희들은 다 지옥과 서울의 개혁부만 효과된다. 검찰 수상권 완전 확산. 광고를 도무. 가자. 자, 우리 즐깁시다. 우리 빙진이 이기지다. 속도를 이깁니다. 국회의원들은 우리의 매일이기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인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을 위치해서 우리 의원들을 압박해서 성찰개혁 완성시장 다같이 입장해 뵙습니다. 윤석열을 수사라. 김윤철을 수사라. 제은철을 수사라. 왕장들이 천하나로 상턱 발전. 여사진 중담이 마지막 synergia형 완수하라. w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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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저 이 순간에 남길 함께 한 거야 다시 만난 우리의 이 나라와 우리 민주개혁 진영의 새로운 문화를 이끌어 오고 있는 우리 개딜들 양아들에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같이 큰 목소리로 외칩니다! 윤석열을 수상하라! 수상하라! 수상하라!